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와 어떡하지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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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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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어떡하지 아 좀 추워졌어 밥먹을때 등유나무 좀 켜야될거같아 자 바다 잘 보여? 어둡지않나? 어우 여기 따뜻하다 오 따뜻해 아 나 추웠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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